안녕하세요 세계 최대의 퍼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퍼즐 갤러리에서 만든 직소 퍼즐 입니다 저희 국내 유일하게 저희만이 직접 마칠 수 있는 직소 퍼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천피스 이제 천피스에 이제 하얗게 된 직자 직소 퍼즐 위에 이 위에 저희는 평판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평판 인쇄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털으면은 이렇게 조각이 나옵니다 조각을 넣어서 조각을 넣고 상자를 덮어서 그러면 고객님은 상자에서 그림 상자를 오픈하고 상자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퍼즐을 맞추는 실제 시중에서 파는 퍼즐과 똑같은 직소 퍼즐을 맞추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중에 파는 모든 사진 퍼즐은 2열과 2열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통적으로 찍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장식용기입니다 저희 퍼즐 갤러리에서 만드는 직소 퍼즐만이 진짜 맞출 수 있는 직소 퍼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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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